나는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나의 일상은 잡다한 아르바이트 이런저런 스펙 쌓기, 막막한 취업 준비 24시간 30일 12달 매일매일에 쫓기기만 한다 탈출구가 없는 굿불레같이 내가 살던 이곳에는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불쩍 커버린 높은 건물만 차가운 도시만이 나를 무표정으로 마주한다 나에게 꿈은 무엇이었을까 꿈이 가득했던 시절은 대체 언제였을까 한참 꿈을 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쓸모없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어제의 대구를 탈출한다 나는 오늘 다른 대구를 찾는다 나는 오늘 영대구를 만든다 영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상도시 2018 청년주간 퍽업시티 프로젝트 영대구